안녕하세요 정혜일입니다 제가 드디어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거진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래는 지금까지 제가 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곡인 것 같아요 뭔가 겨울에 좀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곧 곧 찾아뵐 것 같은데 12월 1일 오후 12시에 발매가 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혜일이었습니다 그때 봬요